되었습니다 이모생 이모영씨 이창아씨 이민재씨 자 다함께 왼쪽으로 먼저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자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 이거 맞춰서 센터를 조금 맞춰주시고 네 다시 조금만 밀착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중안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감독님까지 무대 위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왼쪽 자 쿠팡 플레이 하이드가 3월 23일 여러분은 찾아갑니다 중안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가 파이팅 하면서 활동 타임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이드 파이팅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우리 기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분은 또 이제 무대 아래로 이제 퇴장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Max님 icate ifiable 감사합니다.